파리살충제죠. 파리살충제죠. 그래서 이제 제가 두 문자로 했죠. 파, 파스, 리스, 살모, 선모 그리고 쟤는 이제 점미어죠. 그래서 파스튜렐라, 니스테리아, 살모렐라, 판매 등이 금지되는 병든 동물고기 고렇게 해서 제가 요건 이제 좀 외워야 되는 부분들이죠. 그래서 그겁니다. 그건 이제 시행규칙 조문이 있는 것이고 그래서 고렇게 정리를 해서 보시면 되겠죠. teacher. 형 han. 형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